안양시 청소년재단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수련활동 여권 조성을 위해 2년마다 전국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전국 44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만안 동안 청소년 수련관, 만안 석수 혹의 청소년 문화의 집 등 5개 시설이 3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재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